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우리 문장 삽입 유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본문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어디서 단절이 일어났지? 문장과 문장 간의 끈끈함이 어디서 확 떨어졌지? 그거를 일단 느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그 느낀 부분에다가 박스 문장을 집어넣었을 때 연결고리랑 정말 잘 어울리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문장은요. 그런 상황 아래에서 일단 하나의 단서는 여기서 그런 상황이라고 했으니 앞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Recycling이라는 건 재활용이죠. 이전에 우리가 작곡했던 음악을 재활용한다는 거 뭐 다른 말로 재이용한다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전에 있었던 음악을 또 다시 재이용한다? 우리나라 요즘에로 치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요즘에로 치면 뭐 표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원래 있었던 노래를 또 이용해.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표절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재이용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것이 과거에는 was the only way 어떠한 유일한 방식이었냐면 To make it more durable. Dutable이 뭐예요?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마도 옛날에 썼던 작곡했던 음악을 또 다음에 사용해야. 그치? 그 재이용을 해야만 계속해서 그게 지속 가능해졌을 거다. 이런 생각까지 여러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린 어떤 상황에서 도대체 이 재이용이라고 하는 음악의 재이용이 어떻더라? 음악 재이용하면 어떻더라? 지속 가능해지더라. 그럼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단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박스 문장은 음악을 재이용하면 좋아. 언제? 뭐하지? 과거에는 그게 되게 좋은 거였어. 그래서 지속 가능하려고 과거에는 음악을 썼던 걸 또 쓰고 또 쓰고 또 썼대. 이 정도로 잡아놓고 일단 중요한 건 본문이니까 본문의 단절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시대죠. 유로피안 음악. 유로피안 음악의 고전시대면 이제 과거겠네. 자, 그럼 과거에 많은 음악의 재료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뭐라고 여겨졌냐면 common property라고 하는 공유물로 이용이 되어졌대요. 자, 그럼 뭐가 공유물이다? 바로 이 음악이라는 게 과거에는 공유가 되어줬었더라. 옛날에 썼던 거? 과거에는요. 다 같이 쓴 거예요. 이 음악을 다 같이 공유했대.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갑자기 이런 사람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게 당연히 누구일까? 음악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음악가일 것 같아요. 이 음악가는요. 뭘 보여줬어요? 베니스에서. 그의 오페라. 그치. 음악가니까 그의 오페라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오페라를 보여줬고. 그리고 또 score라는 것은 여기서 악보라는 뜻이죠. 이 악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pastiche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생각 사이에 다른 음악가들이 후대에 뭐를 알게 되더라? 그 생각들. 바이 조지. 혹은 이 누구죠? 이름? 되게 많죠? 자, 이런 다른 사람들. 다른 음악가들에 의해서 그 생각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이게 확인이 되어졌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앞에 보시면 무슨 말이었죠? 음악이라는 건 공유물이었어. 뭐야? 음악이라는 게 공유물이었다는 건 음악은 계속해서 재이용이 됐었어. 맞아요?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 누가? 이 안토니아라는 사람이 이 어떤 오페라를 선보였는데 그 악보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다른 음악가들에 의해서도 또 사용이 되어진 거네? 그러니까 아, 이 재이용이 되어진 예시로서 왼절이 들어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과거에는 음악을요. 재사용을 진짜 많이 했더라. 괜찮아요? 자, 우리 단절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as far as. 자, 뭐에 관한한? Recycling. 이제 이 용어가 나오죠. 자, 이 음악이라는 거. 자, 이 처음에 written, 적혀졌는데 for other cases into new pasts. 뭔가 다른 경우를 새로운 음악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든 어쨌든 그 음악의 이용이, 재이용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이 주제는 뭐죠? 음악을 재이용한다라는 것은 간에서는 Is it constant? It needed to be observed. 이게 관찰이 되어줘야 돼요. 자, how. 이게 우리가 주목해 되어야 할 점인데 어떻게 오늘날의 작곡가가 디스크리징은 삼가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야. From doing so.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뭐야? 음악을 재이용하는 거. 자, for a number of reasons.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즘에요. 오늘날의 작곡가들은요. 요즘 재이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앞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어, 재이용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앞에서 쭉 했었고 근데 이 재이용이라는 것에 관한한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게 어떤가 오늘날에는 그 재이용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라는 거죠.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괜찮죠. 자, a practical one. 여기서 one은 뭐예요? 어, 뒤에 있었던 reasons 중에 하나. reaso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는 음악 재이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말 practical, 진짜 실질적인 그 이유는 Is that? 이하예요. 자, 뭔데? 각각의 새로운 음악이 당연히 To remain available, 이용 가능해야 하는데 자, 어떻게 된다? 자, 요즘에는 어떻게 돼? In score, 악보가 Or as an audio file. 이 악보로서 나와지던가 오디오 파일로서 이게 지금 노래라는 게 다 저장이 되잖아요. 현재는요. 이게 다 어떻게 돼? 이게 악보로서 혹은 오디오 파일 우리 음원 파일로 이게 다 남겨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다 남겨지니까 누가 뒤에 재이용을 안 하더라도 이게 계속 전달이 되잖아. 이용이 가능해지잖아. 지금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on the country 라는 말을 잘 보시면 대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18세기는 언제? 과거랑 아까 앞에 내용은 누구 여기였어요? 이지라는 말 들어가니까 아, 여기는 현재구나. 자, 그러면 이 현재 자, 현재와 과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연결고리 잡으면 괜찮아 보여요. 자, 그럼 현재는 어때? 어, 재이용 돼? 안 돼? 안 돼. 현재는 음악 재이용하면 안 돼. 그 이유는 뭐야? 어, 요즘에는 음원 파일이 다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해져. 어, 이거 이용 나중에 후대해도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굳이 재이용 안 해도 돼. 그래서 현재는 재이용을 안 하지만 하지만 반대로 과거에는 어땠어요? 자, 일단 그 특정한 경우 For performing a new piece, what's over? 만약에 그 음악이 이미 쓴 게 이제 다 끝났어. 음악이 이제 다, 연주가 다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한다? Ever hear it again. 그걸 또다시 듣기에는 불가능해지더라. 자, 그럼 과거에는 음원 파일 같은 게 없었다 보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노래 연주한 거 선보여서 끝나면 그걸로 다시 듣기는 힘들어졌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과거에는 재이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선생님은 어디서 단절을 느꼈냐면 자, 만약에 그 새 음악이 또한 자, 올소도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어떤 키인데요. 형아변 올소에 들어가고요. 자, 올소가 떴다라는 건 앞에도 똑같은 말을 한 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해석을 하면 만약에 새로운 악보가 모두 포함했어? idea from other composers 다른 작곡가들의 생각도 포함을 했다면 그러면 앞에 내용은 이 새로운 작곡이, 새로운 이 피스라는 음악이 자, 뭔가 다른 것도 했고 그리고 요것도 포함했어 라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을 시키기에는 앞에 있는 문장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어, 그냥 과거에는 있잖아 이게 노래를 연주하고 나면 그게 끝나지?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그걸 또 듣기 힘들어 요렇게 얘기가 끝났는데 그 새로운 음악이 모두 가지고 있으면 다른 작곡가들의 아이디어를 가지는 거 그게 뭐죠? 재이용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재이용이 또 되잖아 자, 그러면 그것은 뭐를 강화시킬 거다? 유럽의 음악의 전통을 강화시킬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5번에다가 한번 껴 넣어 볼게요. 자, 5번 내용이 뭐였어요? 아,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런 상황은 뭘까? 자, 5번이니까 앞에, 5번 앞에 그런 상황이 있어야겠죠? 자, 5번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마도 요거일 것 같죠? 자, 일단 요 앞에 있는 전체 과거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노래가 한번 연주가 되어지고 그 경우 오케이션이 행사가 끝이 나면 자, 다시 듣는 게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해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그치? 자, 그럼 여기서 그런 상황에 This circumstance가 가리키는 건 5번 앞에 있는 문장 그 상황이라면 재이용이라고 하는 거 이전에 우리가 작곡했던 음악 다시 재이용한다라는 것이 더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플러스 2번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재이용하면은 어떻더라? 오직 유일하게 그거를 계속해서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표절이라는 게 되게 권고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야 계속 이용이 가능해지고 지속가능해지고 계속 그 노래가 자꾸 이어질 테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5번으로 집어넣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아, 재이용하잖아? 자, 그러면 그거는 또 뭐르래? 뭔가 이 유럽 음악의 전통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5번 앞에는 재이용하잖아? 그러면 모두 돼? 지속가능한 것도 가능해. 라고 해서 서로 재이용하면 좋아. 1번,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에서도 재이용하면 또 좋아. 2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 자, 우리의 단절은 어디서 느꼈다? 올 수에서 느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구나. 로 잡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